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정권 재창출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저런 낙관논도 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당 후보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겼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에게는 바로 대선 승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반대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 대선판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치판과 전혀 인연이 없고 자신의 이익이 갈려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정치판을 해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이 조선일보의 강인성 배성교의 정치펀치에 출연해서 펼친 낙관논에 주목합니다. 저는 이 낙관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말도 되지 않는 낭만적인 노정객의 전망이다. 진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표 원장 주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눈물을 흘리고 대선에서 치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장기표 원장의 주장입니다. 대선에 대한 초조감과 패배감을 얻는 중에 내비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예감하고 미리 없는 죄로 감옥 간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는 판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거에 진단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울면서 선거 패배를 얘기한 것은 바보 짓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울음도 할 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요구하면 이익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울음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운 겁니다. 필요하니까 웃은 겁니다. 저희 논평은 장기표 원장의 주장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듣고 싶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과 현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오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표 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이완과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울음은 그냥 이재명 후보가 늘 해온 것처럼 특별한 뜻이었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필요하니까 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다음에 그냥 패배가 예상됐으니까 울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노정객이 정치판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표 원장이 지나치게 낭만적인 분이시구나. 지나치게 낭만적이기 때문에 항상 선거에서 패배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야당 지지단이 듣고 싶은 이야기나 또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계속해서 발신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장승민 씨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출세를 일찍 한 사람입니다. 장승민 씨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프랜 b가 조만간에 가동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일축했습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승민 씨는 민주당 프랜 b가 연말이면 되고 또 구정이면 되고 몇 주 뒤면 되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쳐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을 좀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야 무슨 윤석열 후보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가는데 별로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돼서 그러고 끝나는 거죠. 1월 23일에는 이재명 후보와 플랜 b 조국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주장을 펼치는데 장문의 글 가운데서 장승민 씨의 핵심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왔던 정청래 의원이 느닷없이 이 핵관을 응급하며 자신에게 탈당을 종용했다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절대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판단 끝에 내린 액션이다. 대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개선한 행부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로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보는 시각은 점점 상식이 돼가고 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선 이후의 당권 판을 놓고 친이와 친문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자신의 정치적 앞날이 보장될 것인가를 탐문 중인 것 같다. 민주당 내부는 이미 이재명 후보의 낙선 이후의 당권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나게 야당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죠. 장성민 씨의 주장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다. 이건 진짜 야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지만 저는 일축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신뢰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 외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성민 씨가 계속 그렇게 야당 지지자들에게 바람을 불어넣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에서 갈고 닦은 선거를 장악하는, 선거를 통제하는,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모두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볼 수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다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기표 씨와 같은 주장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장성민 씨 같은 주장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정직한 답은 1월 24일 날 중앙일보의 김효성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의 추격당에도 이재명의 초조함이 없다. 이재명이 믿는 세 가지 디테일입니다. 저는 세 가지 디테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요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일군의 일꾼들이 민주당 캠퍼 쪽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낙관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적당히 알고 있거나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사전투표 거부라는 주장에 화들짝 놀라서 민주당 선대위에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최종병기 비밀병기가 바로 사전투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당대표가 당일 투표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만큼 뼈아픈 겁니다. 뼈아프기 때문에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민주당 선대위의 이경 대변인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황교안 씨 운운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너무나 비민주기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낙관론 건물입니다. 현재까지 야당은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면 현저하게 사전투표를 낮춰야 됩니다. 이 일만이 지금 야권 단일화와 함께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아군 진영을 분열시키고 심리적 이완 상태를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